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티비셋! 시기차 안무! 안녕하세요! 시기차입니다! 여기 곡 제목 안녕 인사해 처럼 정말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넷! 넷! 안녕! 인사해! 정말 직관적이죠?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렇게 다이빙을 최초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진짜 무서웠었는데 세미가 손꼽 잡고 열심히 뛰어들어줘가지고 덕분에 용기를 얹고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녁에 OO에 보냈는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난다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 이런 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팬인들한테 좀 집착이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냈습니다 최솔언니가 뭐 좋아요 바로가요? 최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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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저희와 함께 지금 이제 첫 주차고 2주차가 시작되는데 정말 많이 피곤할텐데 항상 함께 해줘서 응원해줘서 힘이 너무너무 나아요 저희도 더 그 힘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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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멋진 무대 더쉬에서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인철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뾰라입니다 포인트 안무가 어딜까요? 훅 부분에 원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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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훅 후렴구가 있어요 노래 불러주세요 이번 노래가 너무 저희한테 왜 멋있는 곡이고 대선배님께서 주신 노래다 보니까 부담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조언을 얻고자 선생님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선배님이 하던 대로 하라고요 그냥 이거는 배너의 노래이기 때문에 배너가 한국 시절 화면 잘 나올 거다 라고 자신감을 신어주셔서 저희들도 너무 멋지게 가고 갈 수 있어요 한국 시절 화면 잘 나올 거다 아니면 또 다른 노래가 늘어났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노래가 너무 멋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노래가 궁금해, 올라간 움직인 후 과자의 arkadaş 수작 Ale substances 오 fique 이상의 게임 안 된다면 선배님께 인사 드리러 갈 fragile 앨범을 보고 могée 저 그때 42%로 맞이해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뷔피, 깃발은 내가 될게. 따라와. 뷔피 안 올 거야. 계속 생각날 텐데. 나야 잘 지내지. 뷔피, 잘 지내지? 잘 못 지낼걸? 뷔피 여러분, 저희가 수록곡도 이렇게 덧쇼에서 불러주셔서 멋지게 저희가 오늘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뷔피에게 맞춥니다. 오늘 응원법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온 김우진입니다. 처음에 수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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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좋아. 이 순간 난. 오늘 이렇게 무대할 때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될 때는 저희 집 강아지 루나와 놀 때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김우진의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 어른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너무 쉬웠어요. ỏi. 2,1,3, Go, Run! 안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영혜 선배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에게 우리 딸들이라고 정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끼기도 했고 또 그런 게시터들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뭔가 이런 느낌이 너무 너무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발이 정말보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단 샤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리고 헤어팩을 덜 쓸 수 있어요 절약이 가능합니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부러워요 머리 말리는 시간이 30초예요 진짜 빨라요 머리 금방 말려요 맞아 너무 부러워요 최근에 저희가 다타르타를 갔었는데 희서가 욕조 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팬분이 봤는데 시계 편집을 해주셔서 희서만의 시계 사진이 아니 저만의 뭔가 합성 사진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막 탑을 밀고 있고 막 호랑이 입을 막고 있고 이런 사람 참 공이었습니다 마이크 안에서요 예쪽이요 서쪽이 서쪽이 진짜 귀엽고 어린이들이 할 법한 그런 저는 정말 1차 한 적이 장난? 장단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번 불빛을 까트리지만 포인트 한 번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짜잔! 불빛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불빛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불빛을 까트리지 마! 할 때 이렇게 딱 펼쳐주시면 됩니다 불빛을 까트리지 마! 할 때 이렇게 딱 펼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총선에 칭찬해줬어요 와~~ 저를 알아가는 능력이 있네요 오~~ 멋있는 감이네 오케이 첫 번째 컷 갑시다 하나 둘 마이키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우리 하이키랑 오래오래 행복해요 사랑해 안녕 연희의 한방통점 집계에 대한 시신한 엠프카 정수랑 팀 달과 더슨 트레스의 주인공은? 파이킹! 축하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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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생각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이키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마이키 1등 가수 만들어내기로 약속이었는데 이렇어요 마이키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하이키가 더슈 초이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위가 된다면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업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네 언니한테 업혀야지 이겨야겠다 이겨야겠다 너무 많이 잘했어요 마이키 보고 있어요 마이키 마이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